이번 시간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엘라스틱 서치 기초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소개와 설치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앞에서 어느 정도 엘라스틱 스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 안에서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소스 전체 텍스트 검색 및 분석 엔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텍스트 검색, 어떤 자료들을 넣어놓고 텍스트를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처럼 그런 검색도 가능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낼 수가 있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검색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저장, 검색 및 분석이라는 건 당연히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는데 네이버에서는 그 블로그를 다시 검색에 노출하기까지의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과 어떤 글에 대한 등록과 검색을 빠르게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저장을 하면 바로 노출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약간 텀을 준 거죠. 그러면은 이 리딩을 할 때, 인간이 읽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동기화를 좀 늦춘 거죠. 근데 이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검색, 저장과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실시간이라는 것은 1초 미만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그 검색을 1초 미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명한 애들이 뭐 하줍이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엘라스틱 서치도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애입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어떤 자바의 오픈 프로젝트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걔가 성능이 굉장히 좋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 검색 엔진은 또 위키피디아나 우리 G마켓이나 이베이 뭐 이런 쪽에서도 이미 데이터베이스 어떤 검색 엔진으로도 활용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뛰어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복잡한 검색 기능 이 검색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색 기능을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요. 이 엘라스틱 서치가 제공해주는 그런 검색 기능을 우리가 쓰면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사례를 보면은 고객이 판매하는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웹스토어를 운영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만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기존에 MySQL이라든가 RDB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구글 엘라스틱 서치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검색 엔진의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 웹스토어 같은 것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제품 카탈로그도 저장하고 인벤토리를 또 저장할 수 있고 검색하고 자동 완성 기능까지 이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그 또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사내의 이 사내 시스템이 물론 작은 곳도 있지만 굉장히 큰 곳도 많이 있죠. 보통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IT 기업들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큰 규모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다룹니다. 적게는 이제 수십 대의 서버부터 많게는 이제 수천, 수만 대의 서버도 다루거든요. 그런 수만 대의 서버들을 사실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전사 시스템에다가 로그를 전부 다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IoT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IoT 장비들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장비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각지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쏘아 올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로그 스태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어떤 API를 통해서 데이터 올라오면은 분석을 한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스태시는 이제 로그를 긁어오는 애고 데이터 엘라스틱 서치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애인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애고요. 마지막 키바나는 이제 대시보드로 시각화 실시간 시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추세나 통계 요약 정보 또는 예외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사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는 어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또 투자가 되게 열풍이니까 가격에 정통한 고객이 뭐 그런 어떤 특정 전자장치를 구입하는데 관심이 있고 모든 공급업체의 가재 가격이 뭐 얼마 이하로 떨어지만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수집과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알림 플랫폼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급업체의 가격을 긁어내는 것은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제 뭐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밀어넣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박향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쿨이랑 일치하면은 고객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그런 얼럿이라고 하죠. 얼럿 기능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요구사항이 있으며 많은 데이터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분석 시각함에 임시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서 엘라스틱 서치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은 물론 좋아요. 파이썬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신속하게 분석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파이썬의 단점들은 코딩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게 이 키바나 어떤 엘라스틱 서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플랫폼을 딱 구축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코드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웹 UI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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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처럼 그렇게 이제 다룰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가용성이 뛰어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분석은 심지어 이제 수억 건 수십억 건의 레코드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어떤 엘라스틱 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에는 이제 핵심 개념들이 있는데요. 리얼리얼타임 아까 얘기했던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서를 색인할 때부터 그러니까 문서를 이제 넣을 때부터 검색할 때까지 약간의 대기시간 1초 정도로 매우 짧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엘라스틱 서치할 때 이제 보통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서버가 여러 대가 이렇게 결합돼서 움직입니다. 서버가 서버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여러 개가 하나로 결합돼서 어떤 군집화된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이런 군집화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클러스터의 뜻이 군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 이상의 노드, 서버의 모음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결합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노드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하나의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단일 서버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균이라는 개념은 혹시 RDB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MySQL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버 안에다가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죠.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디렉토리라고 하셔도 되고 어떤 정보를 담는 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켓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다가 인덱스. 그래서 이 인덱스에다가는 네가 뉴스에 관련된 자료를 담고 싶다. 그럼 뉴스에 관련된 자료를 여기 담는 거고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인덱스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담는 거죠. 그런 것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유사한 특징을 갖는 문서의 컬렉션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버켓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어떤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 이런 애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서비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입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 타입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제 document라는 애가 들어가요. 이건 이제 왜 모르셔도 되냐면 얘는 없어졌어요. 없어짐. 기능이 뭐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이 기능을 사람들이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이후버전에서는 타입 전체 개념이 제거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 밑에 타입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바로 이제 document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에는 document를 이제 여러 개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원래 이 중간에 타입이라는 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애들은 그 옛날 버전은 뭐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빠졌으니까 저희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document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름, 최선, 나이, 불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key와 value라는 앞에 여러분은 파이썬 공부하였었을 건데 dictionary, json과 같이 key와 value로 된 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쭉 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document고 이 document가 이 하나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안에는 이런 이제 이런 유사한 이런 형식의 document를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이 인덱스가 이 document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세 개를 할 수 있는 생성하는 기본 정보 단위다. 이게 기본 정보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일 고객에 대한 문서 이 문서죠. 단일 제품에 대한 다른 문서 및 단일 주문에 대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json 데이터를 보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dictionary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런 정보들을 각각 담고 있고 뭐 그 다음 거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가지고 있겠죠. 이건 트레이썬에 대한 정보니까 세번째 도큐먼트는 또 다른 사람 거 네번째 도큐먼트는 또 다른 사람 거에 대한 도큐먼트를 각각각 포함하고 있고 얘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rest api 기반입니다. 얘네도 그래서 rest api 기반이기 때문에 웹요청으로 통신이 가능하고요. 웹요청 통신이 가능하고 웹요청을 이렇게 때리면 일단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뭐 search 같은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명령들을 사용하시면 이 도큐먼트 안에서 이제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기능을 제공해주는 restful api 기능을 제공하니까 저희가 뒤에 가서 또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소개를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엘라스틱 서치를 한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는 jdk를 먼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해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해제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빈 디렉토리라고 있습니다. 빈 디렉토리에 가면 엘라스틱 서치 배치 파일 배치 파일이라는 게 윈도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리고 키바나 배치 파일 이 두 가지 파일을 실행하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얘네가 자바 기반이라서 jd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필요하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시습을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 실습 파일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혹시 실습 파일을 못 찾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제 메일은 isc0304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관련된 질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엘라스틱 서치를 공부할 때 여러분 참고할 만한 링크 하나 첨부드렸고요. 링크 있으니까 링크 확인해보시고 url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파일들 자바랑 키바다 엘라스틱 서치 이런 거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요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바 셋업 8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버전 자바 JDK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윈도우 이 설치는 원래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리눅스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윈도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더블클릭하고 설치 진행하시면 돼요. 얘 눌러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놔가지고 설치를 해놔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는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설치를 한번 눌러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 네 설치가 또 진행되네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또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설치가 안 되어 계실 거니까 여러분 설치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된 환경이라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테스트해보는 저는 미리 설치가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좀 무겁습니다. 설치하는데 오래 걸려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완료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가 있는데 옛날에 압축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zip 파일로 압축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편하신 경로에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영문이 없는 곳 영문이 한글이 없는 곳 보시면 제 디렉토리에 한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글이 없는 곳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없는 곳은 C드라이브나 C드라이브 최생단에다가 저장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혹시 이게 중간에 한국어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탕화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름이 데스크탑이라고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풀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가 사용자 이름이 한글이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사용자 이름이 한글이다 하시는 분들은 C드라이브 밑에다가 C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먼저 풀었고요. 엘라스틱 서치도 제가 풀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키바나랑 엘라스틱 서치 두 개가 보이고요. 두 개 각각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면 빈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빈 빈이라고 하는 바이너리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고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엘라스틱 서치 배시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확장자 보기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배시라고 하는 문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확장자 보기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기에 파일 확장명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보이고요. 빼면 안 보입니다. 빼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빼봤거든요. 빼봤더니 안 보이죠. 이렇게 아이콘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 확장명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 생길 겁니다. 지금 제가 빼따다 다시 넣었어요. 생겼죠? 그래서 이 배치 파일을 찾아주시고요. 저는 엘라스틱 서치를 먼저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 콘솔 창이 뜰 건데 얘네가 이제 여기 로그가 이렇게 쭉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그는 이 창은 이제 끄시면 안 되고요. 이 창은 끄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죽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이렇게 켜두시면 됩니다. 켜두시면 되고 키바나도 설치를 할게요. 원래 이제 엘라스틱 서치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키바나도 설치를 좀 진행을 합니다. 키바나는 이제 대시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어떤 시각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일일이 막 다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맵 요청을 전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겐 요청이나 포스트 요청 이런 걸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키바나 쪽에 가면은 그걸 좀 쉽게 해주는 툴이 있어서 그냥 아예 두 개 다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클릭이 되어 계시거나 뭐 중간에 멈춘 것 같다. 그럼 엔터를 몇 번 눌러주세요. 콘솔 창을 누르고 엔터를 몇 번 눌러주시면 정상 동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윈도우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잡으면은 더 이상 동작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어 내가 좀 이상해 시스템이 좀 멈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클릭을 하고 엔터를 몇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상 동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킨 다음에 127.0.0.1에 9200번 네 200번 9200번 포트로 엘라스틱 서치가 오픈이 되었을 거고요. 만약에 잘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됐다 라면 이렇게 이제 7.16.2 버전이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엘라스틱 서치 네 두 번째 키바나도 한번 실행해 보면은 0.0.1에 9200번입니다. 아 5601입니다. 5601 이게 이제 키바나의 키바나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레스트풀 API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하면은 제이슨 코드로 보내주고요. 네 이 키바나는 저희가 이제 이 엘라스틱 서치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해주는 도구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엑셀처럼 이걸 이제 시각화해주는 역할도 해주니까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켜져 있어야 실습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자 엘라스틱 서치로 다시 가서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좀만 내려와 보시면 devtools라고 있어요. devtools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화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다른 화면이 먼저 뜰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익스플로어 온 마이 데이터라고 써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 샘플 이제 두 가지 카드가 두 가지 나올 건데 왼쪽 거는 이제 예제 샘플 쓰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내 데이터를 서칭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서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혹시 이제 앞에 두 가지 카드가 두 개만 나오면은 그걸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게 홈 화면이고요. 내려오시면은 여기 devtools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네 devtools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건데 네 이런 상태로 이제 오셔서 한번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서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지리를 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Kibana는 엘라스틱 서치랑 연결이 안 되면 일단 화면이 전혀 안 뜨거든요. 네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화면이 뜨잖아요. 이거는 엘라스틱 서치랑 접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뭐 자세한 그 사연 방법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 화면이 나온 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엘라스틱 서치랑 Kibana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니까 이거 두 가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실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